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만나봐야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네. 아니 신색 와이셔츠가 아니라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헤어스타일이 어쩌지신 것 같은데.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일단 미국 한번 쭉 봐야죠. 나스닥 사상 최고치라는데. 네. 어제 사상 최고치 응신했습니다. 0.87% 올랐고요. 반면에 다운은 0.18% 하라고 하고 S&P500은 0.18%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약간 엇갈린 그런 행보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날짜로 29일 날 FNC 회의 끝나고 파워로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기자회견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이 29일 날 같이 있거든요. 네. 백신이나 이런 거 얘기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의견을 좀 드리면 시장의 의견들은 파워로 의장은 기존 입장에서 이번 FNC 회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 정상화 경로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2차 인프라 정책 발표를 4월 말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발표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약간의 우려는 증세 방안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르고 다음으로 약간 멈칫했던 것은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빅테크들이나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피크입니다. 우리나라도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전기 이런 것들 다 이번 주에 발표하거든요. 미국도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다 발표합니다.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와이자라든지 테스다스 드러먼트, 마이크소프트,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퀄컴, 아마존 모두 다 이번 주에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인데 그래서 호실적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위쪽으로 더 바라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보면 1Q에 18만 대 매출이 됐고요. YYU로는 74% 증가했다고 했는데 인도에서 많이 증가했다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인도요? 네, 인도에서요. 그래서 호실적 발표가 돼서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 약간 지금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에 보면 실적 발표 후에 약간 멈칫하는 선반영 되었다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매출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신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약간씩 되고 있는데 큰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기대감에 의해서 나스닥이 오르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반대로 다우가 상대적으로 약간 부진했던 것은 필수 소비재 쪽에서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미국이 올해 목재 가격이 57% 상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법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곡물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 그 차트를 보시면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보면 옥수수 가격은 지금 7년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 이거 투자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대두 선물 옥수수 선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곡물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사실 비용이 늘어라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필수 소비재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상대적으로 나타내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약간 약했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나스닥이 더 강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30일 날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마존의 실적 발표할 때 주식 분할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거론이 됐습니다. 미국 대형주 중에 사실 주식 분할을 안 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죠. 지금 그랬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런 경우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약 2%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나스닥은 신고지수의 아랫부분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난 2, 3주간 가장 강하게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우하고 SF5 신고지수를 낸 상태에서 좀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우존스의 일봉자트를 보면 약 6일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러면 약간 밀릴 수 있다고 우려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가 6일 동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 기간이 만약에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다음 달에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료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들 중에 제이프모건이 비트코인 펀드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는 뭐 예전에 비트코인 투기 자산이라고. 네, 투기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제이미다임은. 돈 벌어야 되니까 펀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이 7%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 선물은 5%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골드바스닥스도 그렇고 블랙로드 그렇고 이런 관련 상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노이즈들도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위에 있는 알트코인이 아닌 메이저 코인들에 대해서는 제도권에서 상당히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ETF 출시하고 거래소수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향후에는 증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런 순가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 요구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인도, 일본, 태국이 시장이 급락한 바가 있었어요. 특히 일본은 이틀 동안 4%라고 했고요. 인도는 장중에 3% 정도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K자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도 K자운으로 될 거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이동된다. 이거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빌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 말에는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는 거의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그 밑에 얘기들이 소위 부유국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는 선진국, 신흥국이 표현을 하는데 부유국들은 올해 2021년 여름에 완전 종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 백신이 있다. 이렇게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종식은 2022년 말에 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K자형. 경기 회복이 신흥국은 과거에는 경기가 위기가 생기고 나서 회복이 되는 단계에서 신흥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거는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도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에 있는 부품주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해보면 아래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속도로 보면 부품주들이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강이 올라오거든요. 신흥국들이 그런 특징을 갖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백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이 부유국 위주로 지금 접종이 되면서 그들이 먼저 종식이 되고 경기 회복 속도가 빨리 나타나고 신흥국들은 상당히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발생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좀 짚어봐야 됩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가져오긴 했는데 아까 뉴스 3에서 말씀을 하셔서 미국의 거품 우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위 제레미 그레섬이나 레인서머스 요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리틱 랠리가 이건 정말 거품 아니냐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근거 제시를 한 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멀티플이 1100배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86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자들을 읽어보면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10년 평균 CER이 195배였어요. 10년 동안? 10년 평균이 평균이에요. 과거에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죠. 테슬라처럼 엄청나게 높았었는데 지금 현재 62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10년 평균이 175배였는데 지금 79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표현을 드렸는데요. 고평가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런 것처럼 기업의 성장이 그동안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거 반론을 얘기하는 측에서는 어떤 반론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나 빵주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테슬라도 예를 들어서 1100배라 된다고 하지만 이들 기업이 미래 성장의 이익을 전부 다 반영해서 지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향후에 계속 성장, 이익 성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은 이렇게 고평가이지만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측으로 보면서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려있고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 폭이 졸어들으면서 안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현재 거품, 논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우리 시황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텀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뉴스에서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경기부양책과 증세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드리면요. 지금 증세 논란이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노이즈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차 경기부양책은 재정정책이죠. 이것은 이제 파월 의장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양쪽 완화를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이후에 지켜볼 것이다. 시장 상황을 그리고 재정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렐런 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미국의 재정정책 해소의 장기 플랜을 분명히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정책은 강화해야 되는데 채권 발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부유세, 자본이득세, 법인세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이 되면 될수록 노이즈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의 과열로 가는 과정 속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방향을 바뀐다라기보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향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기본적으로 부유세나 자본이득세, 법인세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경기 회복이 된 이후에 진행이 될 것이고 그 폭도 점차로 반대론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폭을 점차로 줄 것이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과 연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유세나 법인세 같은 것도 경기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나 적용 가능하고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 나오는 몇 십 프로 이거는 아마 훨씬 더 폭이 줄어들 거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래요. 단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건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있고 지수가 지금 신고지수잖아요. 모두 다 지금 주식을 빠지면 사고자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이즈가 나오는 거는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시장이 좀 조종기에 들어가거나 힘든 시장에 들어가서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 그 충격이 지금보다는 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자본에이드스의 얘기가 나왔는데 곧바로 그냥 하루 빠졌다가 그 다음날 곧바로 만회해버렸습니다. 살기애더라고. 하루에 그냥 만회해버렸어요. 금요일날 빠졌다가 금요일날 그냥 만회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좀 조종을 보이는 구간에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뭐 이건 별거 아니야. 그렇고 그 당시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뉴스도 그 반응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ipo가 워낙에 지금 화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ipo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하면 그러면 성공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듯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뉴스들은 전부 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정책 편향이 훨씬 더 높죠. 우리 주위 시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직접 투자해서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저에는 유동성이 깔려 있는데 그 유동성은 중앙은행의 QE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도 거둬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이 있었으니까 돈은 더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힘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섹터별로 움직이면서 순환하면서 강세 섹터나 강세 조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올랐던 섹터가 어디냐면 실환경 재생에너지 섹터예요. 그러면서 그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풍력 태양력 한참 떠들었잖아요. 요즘에 별로 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기와 관련된 섹터이면서도 그리고 주식 분할 이벤트가 있었던 테슬라 이벤트가 생기면서 한동안 또 전기차와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한동안 강했었어요. 이게 작년 말서부터 올해 1월 정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차 인프라 정책이 나오고 나서는 경기민감주산업제가 2월 3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유화학 조선 이런 것들이 그때 가장 많이 올랐어요. 가장 최근에 요즘에는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나요. 요즘에는 it에 있는 반도체 쇼티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공급망 확보 경쟁을 한다. 지금 어제 삼성전자에서도 평택공장 p3 공장 증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증사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에 있는 장비 부품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주에도 대표적인 예의가 있는데 지난주에 기후회의가 있었죠. 이때 중국이 25년까지 태양력 비중 그리고 풍력 비중을 상향시킨다고 했더니 관련 섹터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렇듯이 그러면 다음에 뭐가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항상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5월뿐이 안 됐지만 다음주에 생각을 해보면 이번주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2차 인프라 정책에 나올 섹터들이 지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복지. 복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 인프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에 백신 접종이 완료돼서 봉쇄력이 해제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요. 그러면 그 이후의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하고 좀 맞물려서 소비주들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많이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과 소비 그리고 2차 인프라 정책과 관련된 섹터들을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좀 살펴봐야 되고 지금 현재 진행형은 IT에 있는 궁금한 확보 경쟁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다. 결국은 이제 정책 관련된 주식들이 좀 계속 시기별로 바뀌어져서 그 친구들이 제일 힘을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도 이제 그 정책 관련된 힘받을 친구들을 잘 찾아보는 게 꽤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올해도 내내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였냐는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경기 사이클이나 아니면 산업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사이클에 연동하는 섹터나 종목을 찾아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역사적인 주식 투자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돈을 풀어서 유동성 장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시장을 여러분 보시면 호재성 재료의 뉴스가 나오면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만큼 사실 시장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는 좀 모멘텀 투자나 아니면 뉴스에 의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게 되겠어? 또는 뉴스 나오면 오히려 팔고 이런 거래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그게 오히려 더 연동되는 것이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고려를 좀 살게 해야 돼요. 뉴스가 먹힌다는 거죠? 네. 많이 먹힌다는 얘기고요. 강제적인 전용적인... 네.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좀 어떤 특징이 또 하나 보이냐면요. 지주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주사요. 지주사 재평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면 미국은 지주사라고 해서 특정하면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기 우리가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를 말씀드리면 올해 이번 달에 LG가 물론 개별 재료도 있지만 그게 강력한 호재성 재료가 아니거든요. 인적분을 하는 게. 그런데 LG가 거의 40% 올랐습니다. 지주사가? 지주사가? 네. 이번 달에? 이번 달에. LG 지주사는 주식회사 LG예요? 네. 그런데 이것만 오른 게 아니고요. 현대 한국금융지주, 현대공업지주, GS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 차트를 한 번 더 보시면요. 그 폭을 보시면 전부 다 그냥 거래 실으면서 장떼목으로 딱 다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전에는 지주사 오르면 모돌이다 이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코스닥에 있는 예를 들어 기업이든지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던 기업이든지 물적분화에 일적분화를 하면서 지주사가 있고 사업회사가 있으면 대부분 지주사는 팔고 사업회사를 삽니다. 그렇죠. 사업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런데 사업회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지주사가 못 오르는 연결재무제표의 인정을 별로 못 받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나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측면에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 돈이 많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업회사의 주가들이 상당히 부담스럽 정도로 올라온 주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걸 자꾸 눈을 보게 되고 돈은 많고 그러다 보니 지주사들이 재평가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주사들이 움직임이 아주 가벼워졌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사회를 보면 알짜 비상장 회사들이 딱 밝혀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상장 딱 해버리면 그래서 또 글로벌 m&a의 주체가 지주사들이 되니까. 지주사는 그런데 뭘로 돈 버는 거예요? 배당 이런 걸로 돈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트맥주랑 하이트몰딩스는 배당으로 버는 거거든요. 로얄티를 받아요? 네. 로얄티를 받고요. 그 회사들이 지주사 밑에 있는 회사들이 로얄티를 줘요. 그게 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하이트맥주 만드는 맥주 열심히 팔아서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당 얼마씩 지주사한테 로얄티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3평건도 주고. 돈이 좀 됩니까? 배당을 주고. 되죠. 그리고 이제 지주사들이 완전 지주사들이 있고요. 본연의 어떤 사업을 하는 지주사들도 있어요. 사업도 하면서 지주사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나라의 지주사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 보면 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가 따로 보잖아요. 그게 다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ats에 보면요. 그런데 연결 재무제표로 보면 정말 엄청난 이익을 하는데 시가총액을 보면 굉장히 왜 이 주식은 못 올라가 이런 주식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식들의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종목을 찾아서 해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주사 한 번 공부 좀 해봐야 되겠네요. 공부한? 공부를 해 공부일까. 공부한다고요 공부요 여러분. 바로 사진만으로 공부하고 사진만으로요. 그냥 공부만 좀 가겠습니다. 공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 또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